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으로 먼저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금리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금리가 지금 1.6까지 찍었다가 살짝 떨어진 상황이라고요? 지금 막 블룸버그를 보니까 1.52 그리고 다시 1.47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채권 금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는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장기 금리가 완만하게 오르는 거는 사실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만약에 곤두박질치는 상황이다 이거는 미래에 대해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하는데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완만하게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상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채권의 수급 이런 걸 고려해서도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속도와 폭에 대해서 이 정도 레벨이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게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명목금리를 빼고 이렇게 해서 실질금리를 뽑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전승진위원하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상단이 열리느냐 그리고 그 상단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어떤 거냐 얼만큼 완만하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연이틀 제롬 파월 의장이 상하원에 가서 굉장히 시장을 이렇게 진모하는 괜찮아 걱정하지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예를 들면 이런 톤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채 금리가 아주 그냥 급하게 올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도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 이제 블루머 같은 걸 이렇게 표를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1.5756 뭐 이게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다가 다시 조금 내려앉긴 했습니다마는 어제는 사실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요동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완만하지 않고 급격하게 올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두 가지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롬 파월 씨 더 보여달라 당신 그냥 그냥 입으로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보예라 행동으로 장기채를 많이 사든가 그걸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안정감 있게 채권을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어제 이제 박종인 부장이 아주 좋은 비유를 했는데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오래된 표현이에요 채권시장이 유명한 표현이고 그런 이제 채권시장 자경단이 준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반비례해서 채권금리가 오를 때 다우지수 S&P 나스닥 1인데 나스닥이 아주 정비례해서 많이 빠져버리죠 나스닥이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다우지수 S&P까지도 같이 빠졌는데 그럼 뭐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아마 이제 이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시거나 저희 3프로티비를 몇 개월 안 보신 분들은 야 금리 오른다는데 왜 나스닥만 저렇게 들이다 패냐 그잖아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게 금리가 오르면요 여러분 나스닥 시장 즉 성장주들이 치명타를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나스닥 시장에 있는 성장주 중에 지금 현재 아주 탄탄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지금은 돈을 잘 못 벌지만 이 추세대로 가면 10년 20년 이후에 돈을 대박을 낼 거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성장성 꿈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거죠 이 회사는 슬슬 좋은데 안정적인 회사에도 혹은 안정적인 채권에도 가니까 수익률을 듬뿍듬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인데 사실은 이게 워낙 낮으니까 금리가 0%대에서 0.5 이런 걸로 빌려서 이 주식을 사니까 만약에 성장이 좋은 주식을 사면 이건 다 먹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금리가 떠서 극단적으로 내가 10%를 빌려서 향후에 10배 나는 주식을 10년에 10배 나는 주식을 사면 사실 이 10% 복리로 계산해가지고 10년 후에 10배 또 해보면 10배가 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성장의 가치의 투자는 금리가 낮은 국면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금리가 뜬다는 건 내가 부채가 많은 회사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이 많은 회사가 유리하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많이 떠버렸다 그러면 차산 차산이 많은 회사가 유리하죠 차산이 많은 회사라는 게 대체로 보면 지금 현재 성장주 시대에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금리가 이렇게 앙등을 해버리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지는 건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오면 지금 S&P도 다우지스는 일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스닥은 지금 현재 주시장은 성장주의 시대 아닙니까 빵도 그렇고 사실 S&P에 들어가 있는 테슬라 같은 것도 성장의 대명사들인데 금리가 뜨니까 성장주의 시대가 저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찍어봤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보냐 1.8%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1.8% 때가 열리면 1차 저항선을 상단의 저항선을 뚫어버리는 거니까 그다음은 이제 이 자를 본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 시장을 진짜 자금 시장 채권 시장을 달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어제 미국의 3대 주세를 폭락세로 몰고 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조금 어려울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금리 얘기를 해드린 게 다 이런 배경 이유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이것도 좀 어려운 뉴스인 것 같은데 뉴욕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이게 뉴욕발 뉴스인데요 이게 미국이 백신 접종 횟수가 5천만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준다 이런 얘기로 해서 심한 경우에 한 4월 되면 걱정 없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코로나 문제는 그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만 뉴욕 맨하탄 여기를 공포스럽게 했잖아요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금융의 중심 지역인 뉴욕을 작년 이맘때부터 한 5월 사이에 그냥 엄청나게 공습을 했던 데인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병원에 간호사도 직접 연결하고 그래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신종 변이 바이러스 변종은 아닙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보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쩌면 지금 접종하고 있는 백신의 효력을 매우 약화시킬 수도 있는 변이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뉴욕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이 아무래도 전 세계 유동인구라든지 또 경제의 중심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발견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채취되지 않은 자생적 계통의 바이러스가 또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뉴스인데 어쨌든 작년 3월에 최악의 상황에서 뉴욕인데 다시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건데 반대로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종이 아니라 변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의학계의 전원들도 있는데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뉴욕 지방에서 뉴욕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건 좋지 않은 뉴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뉴스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스콘이라고 애플 아이폰 대신 생산하는 이 회사가 전기차 생산 쪽으로 굉장히 빠른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애플하고의 거의 파트너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생산을 거의 전담하고 있네요 폭스콘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폭스콘이 사실은 왜 전기차를 할 수 있는 전기차를 그냥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를 어떻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게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인 피스커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최대 25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한 양의 각서는 이미 체결을 해버렸어요 애플이라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스커라는 회사와 25만 대를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위스콘 시내 폭스콘 공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디스플레이 회사 디스플레이 공장이라고 했었는데 이거 LCD 패널 공장을 하다가 인건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공장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자동차 플랫폼 회사 공장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 기아차하고도 협상이 있었다 알려졌고 니산하고도 알려졌다 협상을 한다 그러다가 무산이 됐다 그게 애플인데 결국 이렇게 군부를 떼는 거 보니까 폭스콘이랑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성 보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더 신빙성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난 1월에 중국 완성차 업체 지리자동차하고도 또 폭스콘이 합작 회사를 만든 바가 있어서 어쨌든 애플과의 협상 이런 걸 옆을 떠나서 폭스콘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진출할 거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미국의 공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또 폭스콘 주주들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야 이거 알려진 건 우리도 안 된다니까 우리도 비밀 지켜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야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이거 안 하던 데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폭스콘도 애플도 다 합작 생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2024년 이후로 출시가 예상돼 있는 애플이 과연 어떤 파트너를 선정할지 현재로서는 폭스콘도 그 대상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오늘 경제 소식 좀 큰 거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잠시 저희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삼성선문의 전승지 연구위원과 함께 지금 전 세계 상품 거래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의 흐름 그리고 금리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3끼리에 계시지